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땅의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그것은 결국 허물만 키우는 거다 무조건적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원수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원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소리니 미친 뭐니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 그럼 그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할 수 없는 것은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이 쭉 보면 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 탐내지 마라 너무 너무 좋고 갖고 싶고 그런데 탐을 안 내다니 어떻게 안 내죠? 그런데 탐내지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탐을 안 낼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불가능 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천명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사때가 됐는데 줄 음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게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 그 말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런데 나사로 보고 나오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모를 때는 이게 이상한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점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나? 전혀 비해합니다 사실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방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라라는 명령을 하셔 그러면 그 명령이 명령이겠소?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명령을 할 때 부하에게 명령을 할 때 이 부하가 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능력을 다 갖춰주고 가서 임무를 완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무를 완수 못하고 오면 뭐예요? 벌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 그럼 벌받아야 됩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거를 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 벌 줘야 돼요? 벌 못 주죠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솔직하고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꼭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 원수를 사라 하라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럼 할 수 있어요? 나 잘 도적질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나 안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별 어려운 거 아니네 나 바람 핀 일 없다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언제 살인해 봤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기가 쉬워 안 쉬워 안 하기가 쉬운 거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도적질 한 일도 없고요 살인도 안 해봤고 바람 안 피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 안 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는 거예요? 내 유전자도 끄고 상대방의 유전자도 끄고 있습니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서로서로 죽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것은 내보고 그걸 해내노라는 명령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하라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못해 그런데 나사로가 나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나오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어로 들리지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무조건적 사랑을 네 마음속에 넣어주면 너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명령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보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뭐예요? 약속 이게 바로 이거를 성경에서 못 보면 감지를 못하면 성경 표면 맨날 뭐밖에 없어요? 명령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성경 보고 우리식으로 보고 명령대로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디 천국에 보내주시기만 하신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천국에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뭐예요? 없어 그 말은 바로 구원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은 오래된 옛날 약속이라고 그래서 구약 최근에 와서 하신 약속들은 신약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약속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후련해요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어깨에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잘해야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명령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약속해 놓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가까이 더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렇죠 또 뭐를 나한테 약속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하늘과 땅이야 우리 땅에서 교회서들 가르치는 하나님은 다 땅의 하나님 결국 조건적 하나님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명령에 잘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 잘 하면 내가 천국에 보내줄 것이요 땅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명령대로 잘 하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자 모세의 율법을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잡합니다 너희 이웃이 너를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네 눈을 다치게 하거든 너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고 누가 상대방을 너를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나가면 너도 이빨을 날리라 그거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모세의 율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명령처럼 보이지만 약속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나중에 왔으면 뭐예요? 이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배웠잖아 나는 너희에게 이뤄누니 너희가 들었다 들었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들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 교회 뭐예요? 납비가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여기 들었어 나는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들었지 그러나 말입니다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누가 네 눈을 다치게 하거든 눈이 빠지거든 너도 눈을 한 개 빼고 이빨을 뽑거든 너도 이빨을 뽑으라고 무선적으로 배웠으나 조건적으로 배웠어 조건적으로 배웠으나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말을 조건적으로 가르친 너희들의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가피들은 다 너희들을 이 말을 조건적으로 가르쳤으나 나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지금 이거를 가르쳐줄게 이게 본래 누가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본래 무조건적 차원에서 말씀을 했으나 유대인들이 전부 그거를 무엇으로 잘못 해석했어요? 조건적으로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실상 무슨 뜻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악한 자를 너희들의 눈을 빼고 이빨을 빼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해서 싸우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이 대고 그 다음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뺏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눈 빼면 너도 눈 빼고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라는 말의 뜻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잃고 예수라는 사람이 정신 이상인가?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초년병 때는 그런데 이거를 속 시원하게 풀어서 설명을 못해 주세요 저는 이 설명이 안 되면 너무 깝깝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명 안 돼도 뭐 하나도 안 깝깝한 모양이야 저는 이 설명이 안 되면 깝깝해요 이거 빨리 좀 내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고 그 유명하다는 신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깝깝한 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게? 예수님 잘못이게? 내 잘못이게? 예수님 잘못일 리가 없어 아무리 내 눈에는 예수님 잘못처럼 보여도 예수님 잘못이게? 예수님 말은 뭐요? 오라 그러면 그 옳은 것이 틀리게 보이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써놔도 우리가 자꾸 그거를 뭐예요? 삐뚤어 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너희 속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뭐예요? 그것도 또 줘라 속옷을 뺏으려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러면 원수한테 원수가 되게 추운 모양이니까 속옷도 주고 뭐예요? 그것도 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네 원수가 네 눈을 빼고 이빨을 빼거든 그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야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이쪽도 이게 말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밤도 치라라는 말은요 참 알고 보면 멋있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은 부부싸움 할 때 멋있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화닭증이 나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평소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치 않고 막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비수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남자가 수명이 짧잖아요 여자보다 한 8년 짧게 산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이 비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마누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은 상당히 비급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자가 가장 찔리는 말을 여자의 내 마누라의 가장 큰 약점을 내가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들이 없어서 안 하는 남편들이 안 해요 참아 왜? 그 말 했다가는 어떻게? 쓰러져요 안 그러면 뭐예요? 가서 저 한강에 뛰어요 남편들은 비수에 비수가 날라와서 칵 찔러서 아악 하면서도 자기 입에서는 비수가 안 나가도록 그거 하다 보니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화가 나면 참을성이 없어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릴 거다, 이혼하자 이런 말은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남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남편들은 보통 참 순진하기 때문에 여자가 내일 자기는 보따리 사서 나가겠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를 진짜로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 돌리고 누워가지고 내일 나는 어떡하지? 내일 아침밥은 누가 해 주나? 남자들은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 되면 나가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말을 그냥 그냥 해버려요 그럴 때 우리 남편들은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우리는 오른뺨을 쳤다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지는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고 눈빼거든 너도 눈빼라 그러면은 그 말은 어떻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른뺨 치거든 뭐예요? 너도 오른뺨 치고 왼빨 치고 너도 오른뺨 치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건 반대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반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비수의 꽃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누라가 비수 한 개만 던져놓고는 아직도 속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수 두 개도 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 맞고도 또 뭐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비수를 다 던지고 나면 속이 좀 모여 풀리면 그때 이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봐줘요 봐줘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런 면에서 희생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안 그러면 이게 박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래 이거 쳤냐? 그럼 뭐예요? 한 대만 쳐가지고는 속이 안 풀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밀지는 마세요 눈치 봐가면서 찔리는 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문제는 안 풀렸습니다 그렇죠? 이 보기에 정반대로 보이는 것이 왜 같으냐? 이 말입니다 원수가 눈 빼고 너도 눈 빼고 이빨 빼고 너도 이빨 빼고 하라는 말이 왜 이 말하고 같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요 모르겠는데, 아, 성경이 어려워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 모르면 나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난 거 같아요 도대체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청이 와서 제가 이제 그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상구 박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서로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요 모신다는 게 일주일인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박사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35년에 그런데 그 동네에 그런 아주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그래서 남편도 착실하고 부인도 착실하고 애들도 뉴스타트 방식으로 키우고 자기들도 뉴스타트 방식대로 살고 있고 그런 집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집에 가면 참 기분 좋아요 마음이 푹 놓이고 잘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장노님이 돈 많이 벌어서 애들도 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방에 남아 집은 크고 그래서 방 남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를 떠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집에 딱 들어서 보면 아이고 나는 나를 떠맡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안 편해 이분들은 얼마나 나를 빨리 가기를 원할까 그런데 진짜 박사님 모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집에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집이 나로서는 편리한 집은 아니야 왜? 애가 누리야 시끄럽고 뭐 뭐 이래 그래 애가 둘이면 또 주부가 얼마나 바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을 오시는 거야 참 고맙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이에요 딸아이가 다섯 살 아들이 일곱 살 그래서 아들은 초등학교를 댕기고 딸아이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들고 이제 그 집에 좋은 방을 내줘서 다 짐을 풀고 있는데 아빠가 출장을 갔다 온 거야 갔다 오면서 초콜렛, 맛있는 초콜렛을 사다 줄 거야 그래서 그 초콜렛을 가면 이제 이렇게 초콜렛이 이렇게 토막토막 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쪽씩 떼서 먹고 또 싸서 넣어 놓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초콜렛 주면서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먹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초콜렛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이제 그 일곱 살 난 아들은 그 다음날 깨 가지고 이제 학교 간다고 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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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이제 학교 버스가 오잖아 그럼 버스 타고 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콜렛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꼬마 다섯 살 먹은 딸에는 자기 초콜렛은 안 먹고 오빠 방에 싹 잠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빠 서랍을 쫙 열어놓은 초콜렛이 있거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쫙 까 가지고 한쪽 귀퉁이 그게 열두 조각인데 이렇게 한 조각만 딱 떼서 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그대로 싸 가지고 탕을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오빠는 학교에서 초콜렛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학교가 끝나가지고 집에 이제 초콜렛 먹으러 다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오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은 엄마하고 같이 자기 슈퍼에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자기 수랍에서 초콜렛을 다 꺼내 보니까 한쪽 귀퉁이가 날아간 거야 이게 누구 짓이요? 뻔할 뻔 자요 그 동생이 한 짓이 보면 그래서 동생 방에 탁 가서 서랍을 열어놓을까 동생은 자기 것 한 쪼가리만 딱 떼 먹고 또 그대로 했어 그래서 이 오빠가 그 남은 거 다 여러분 복수는 그렇게 해야 시원하죠 그렇죠? 한 쪼가리 먹었다고 한 쪼가리만 떼 먹으면 그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한 거야 완전히 복수했어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 만나서 축구하는 데 가서 축구하고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 딱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초콜렛 먹으려고 꺼내고 없는 거야 쓰레기통에 보니까 뭐예요 오빠 방에 가면 오빠 방 쓰레기통에 자기 초콜렛 껍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빠 초콜렛 껍질 오빠가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열 받아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렇죠? 응 그래서 오빠 책가방을 열어가지고 공책 교과실 찢어버렸어 그 오빠가 턱 들어와 보니까 자기 책가방이 열려 있고 공책이 찢어져 있고 그래 막 화닥씩 나가 이번에는 막 그거 들어가서 전기 스탠드 부수고 의자도 부수고 벽에도 찢어가지고 깃털 다 날리고 엉망이 된 거야 집이 그래서 서로 복수를 하면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수하고 싶어요 참 놀랍죠? 그게 악령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복수하고 죽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비합리적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했어 엉망이야 징징 울고 아빠는 내 책가방에서 책도 다 찢고 동생은 내 표게도 다 찢어졌고 전기 스탠드도 다 깨졌고 의자도 이제 아빠는 초콜릿을 왜 사다 줬어? 먹고 착하게 잘 커라고 근데 이놈이 초콜릿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난장판이 된 거야 자 아빠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시는 초콜릿을 사다 줄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조건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못된 놈들 왜 초콜릿을 내가 사다 주겠냐 그런다고 걔네들이 착해질까요? 초콜릿을 얻어 먹기 위하여 착한 척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조건적이 되면 착한 척 하게 돼 있어 절대로 내 속은 안 바뀌어 위선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 낮은 수준이야 지금 그 낮은 수준이야 정말 원수일지라도 정말 원수일지라도 내 초콜릿을 오빠가 동생이 먹었을지라도 이해해주고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차원이야 그런데 복수라는 것은 하나를 뺏기면 어떻게 하나 당하면 몇 처로 갚아야 속 시원해? 백으로 갚아야 속 시원합니다 하나 뺏기고 하나로 갚으면 이게 본전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동생이 초콜릿 한쪽 귀퉁이만 먹거든 너도 한쪽 귀퉁이만 먹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빨 빼거든 이빨 빼라고 넣어도 이게 아니라 당한 만큼만 뭐예요? 당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당한 만큼만 상대방을 당하게 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분이요? 하기 싫은 분이요? 하기 싫은 분입니다 그래도 그 대상이 하도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당해도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타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 수준 차원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원에서 결국은 눈을 빼면 눈을 빼고 이빨 빼면 이빨 빼라는 말이 눈을 빼면 너도 눈을 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방향이 복수하라는 방향이 아니라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방향으로 즉 무조건적 사랑 방향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너희들도 복수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 내 심정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빨리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 라고 말할 때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될 때 그거를 느낄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때 아, 정말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 진, 선, 미, 이를 느끼고 아, 이런 것이 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를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맛을 느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분 감사합니다